전화 어 이거 똥 샀네 긴딸 너 근데 여기 왜 이래 왜 상처 났어 또 어디다가 걸고 사 굿짱 굿짱 굿모닝 여러분 아침식사 시작 오늘 아침식사는 빵 구운 것과 바나나 이유식도 있는데 오늘은 미국식으로 한번 줘봤습니다 다 먹고 바나나도 주고 막 귤도 줄게요 으응 아 으응 으응 고맙습니다 흘렸어 괜찮아 도연히 먹어 엄마 괜찮아요 도연히 먹어요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 끝에 먹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사같아 마을도 천사같아 왜 이렇게 본인을 그렇게 쳐다봐? 귓살 물도 한잔 먹고 잘했다 잘했다 엄마 바닥도 치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엄마 괜찮아 괜히 먹어 엄마가 다 먹었어요 응 괜히 먹어 헉 네 시 계속 가시고 고맙습니다 엄마 주는거야 고맙습니다 음 맛있다 쌀이 주니까 너무 맛있다 야구쥬 아이 예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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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나나 먹읍시다 이거 마지막 음 음 브라운 칸 먹고 으음 자 쌀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고맙죠?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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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음 짱 짱 바나도 많이 먹어라 소화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돈도 잘 나오고 진짜 빵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 머리에 잡지마 고맙습니다 내장 기운 치아 후하나 고맙습니다 기분 좋은가보네 응 응 엄마 오늘 이유식만 좋아해 벗어놓고 이십 만들어줄게 돼 완성됐다 졸려 너희 지워줄까? 아침 좀 잘까? 졸려 우리 딸이 졸렸습니다 아우 도연이는 재우려고 했는데 하품을 쫙쫙하고 졸려 하길래 지우려고 했더니 잠 안 자고 지금 저렇게 또 박스랑 놀고 있네요 지금 불 다 꺼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잡니다 앉아 과연 언제까지 저렇게 놀 것인지 과연 언제까지 저렇게 놀 것인지 다행히 도연이 도연이 포기 사연이 바닥에 바닥에 도연이 부족해 바닥에 토연이는 한참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 힘들어 힘들어 30분도 넘게 잔 것 같은데 지금 밖에가 또 공사 중이라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잠도 못 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싶지만 유쾌하지 않네요 유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인 건 이따꼬 세수만 했다 제풀은? 저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오늘도... 왜 아기한테 스트레스가 없으면 아기한테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사소연도 못하고 저는 대부분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었거든요 거기 커피나 달달한 거 뭐 이런 걸로 풀었는데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겠다면서 남편이랑 얘기를 해놨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미 식빵을 세 조각이 무겁무겁 그것도 크림치즈랑 잼 이빨에 발라가지고 키우면서 다이어트하기 정말 힘든 거 같아 먹는 행복도 없으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어디 가서 해소하나 도영이는 싫어하네 호박 먹어봐 고맙다 가사 집사람이 돌아와 식사시간 도연이는 자고 일어나서 지금 거의 55분 1시간쯤 울었습니다 지금 조금 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는 소리 듣는데 너무 지쳤어 엄마 엄마 밥 먹어 엄마 맛있게 먹어 보자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맛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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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꼭꼭 씹어먹어 삼키지 말고 삼키지 말고 만두 맛있나보네 jed played 이제 좀 얌전해졌네 ㅋㅋㅋㅋ 楚 맛있어? 못 써야겠다 진짜 호흡마루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여기 다시 앉을 거야 이제? 이봐 호흡마루 옆에 앉아 호흡마루 옆에 앉아 호흡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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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갔 Weise 엄마 엄마 왜요? 맘마! 기사님, 맘마! 어? 엄마, 맛있어요? 엄마! 엄마! 엄마가 만들어준 맘마! 한 숟갈 더 가져왔지! 이제 이거 먹자, 이거 먹고 엄마가 머머마나 줄게. 오늘 머머마나 하나도 안 먹었네? 됐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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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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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윽ct!!!! нал하는 우swet 아이고 저는 지금 넉다운 넉다운 아까 1시간 올 때부터 진짜 밖에는 어두워졌고 오늘 나갔다 오고 싶었는데 저는 방금 커피 사러 나갔다 왔어요 결국에 그냥 정말 커피만 사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주연이가 1시간을 울었기 때문에 저에게 커피가 필요했어 엄마 이거 뾰루지 뭐니 그리고 오는 길에 우편물을 봤더니 지난번에 공짜 카드 저 카드도 만들었었거든요 아주 가지가지 해요 아주 공짜 카드 만든 게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별 의미 없이 카드 공짜로 만들어준다길래 만들어 본 건데 과연 퀄리티가 얼마나 좋을지 귀여운데 굿 짜잔 이거 카드 만든 거예요 보시면 저는 흑백으로 이번에 만들었는데 요렇게 요렇게 쌤의 나무 보면은 요렇게 이건 제가 쓴 거고요 그리고 뒤에도 요렇게 오 이쁜데? 너무 잘 만들었는데 엄마? 그쵸 이거 제가 뒷배경 색상이랑 이런 거 색깔 다 제가 고른 거예요 근데 잘 고른 거 같아요 완전 마음에 들어 이런 글씨도 다 제가 쓴 거 큐티스트 베이비 에버 귀엽죠 저 형 레일라 킹 오마이갓 무슨 소리야 돼요 나 방구 뿅뿅 꼈어? 이거 아빠가 보면 너무너무 좋아야겠어요 잘 만들었다 공짜로 아 제가 만드는 곳은 뭐 물론 한국엔 더 많겠죠 쇼라플라이 라는 데인데 이거는 여기 미국에 사는 한국 분들 미국맘들이 상당히 많이 즐겨 찾는 애용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더라? 어 스냅피쉬 스냅피쉬라는 곳이랑 셔라플라이가 상당히 어... 유명합니다 공짜... 공짜로 뭐 이런 카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현상하는 거 주기로 유명합니다 그런 딜이 뜰 때마다 저는 항상 공짜로 뽑는데 어 괜찮아요 어 이번에 카드 정말 맘에 든다 이거 아빠가 몸 너무너무 좋아야겠다 제가 달달한 거 원래 안 먹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는 달달한 거 강추 요즘들어 맨날 달달한 거 먹네 그 말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뜻이겠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이 우쩨다 오케이? 두 다리 쭉 펴고 힘차게 또 뺑글뺑글 놀아? 부스터 저 어제 부스터 산다면서 또 부스터 안 샀거든요 오늘은 부스터 사야겠어 아 너무 고생해요 요즘에 밥 먹일 때 콩콩 할매야 이게 바로 콩콩 할매 윤호? 윤호? 이제 그만 나는 먹기 싫어 싫어 밝은 블록색 우리의 고기 칠세 칠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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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이 얼마나 맛있는데 윤호? 윤호? 그럼 윤호? 이거 입힌 거야 오늘 날이 굵하고 더워서 잘했지? 잘했지? 아빠랑 셀카 찍을까? 짜잔 짠 아빠한테 오세요 오즈렴어 도연 김 도연 도연아? 이쁘네? 이야 이쁘네! 너무 이쁘다 우리 딸! 뭐해 도연아? 까꿍! 껍딱지 여기 우리 찍혔대요! 여기 지금 방금 찍혔대요! 도연이가 또 이마로 아빠를 들이받아서 아빠 입술 찌셔도 돼요! 피나세요! 졸려온가보다? 우리 딸 졸려온가봐요! 졸려온가봉가! 여러분 모두 행복한 밤 되시고 내일 봐요! 안녕! 안녕! 아유게? 아상에? ense Man a propia us r e r